0451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양 ENG입니다. 한양 ENG, 은, 은 동사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브 설비에 필수적인 초고순도, UHP, 특수설비 및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 중임 가스, 정밀화학, 전자재료, 바이오 제약, 우주항공 관련 특수설비 분야에서도 고유의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동사는 국내 주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로부터 기술과 신뢰를 인정받아 신규 설치에서 유지보수까지 이림하여 수행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반도체 설비를 주 업태로 반도체 슬래시 디스플레이 유틸리티 설비 및 관련 장비 제조를 목적으로 1988년 7월에 설립었음 대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브 설비에 필수적인 초고순도, UHP, 특수설비 및 화학약품 중앙공급장치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2022년 시공능력평가액은 기계설비 공사업 73만 7826백만원으로 전국 1위를, 기계가슬설비 공사업 78만 4772백만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함 재무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투자 확대로 반도체 설비 부문의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플랜트 및 ccss 부문의 수주도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금융자산 처분이익 발생 등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주요 거래처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비 투자 둔화가 예상되나, 기수주한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 매출 인식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2년 12월 12일 기준, 장마감, 한양 ENG의 시가 총액은 2,601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한양 ENG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74위입니다. 한양 ENG의 상장 주식 수는 1,800만 주입니다. 한양 ENG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양 ENG의 퍼은 3,8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8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6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54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3,732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0,7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77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53배, 27,27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8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34번지억원, 533억원, 55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95번지억원, 481억원, 458억원입니다. 한양 E&G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1번지 36%이고 유보율은 4511.8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3.02이며 전일 대비해서 16.02-0.6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5.22이며 전일 대비해서 4.27-0.5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양 E&G의 2022년 12월 1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4,4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700원보다 2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7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양 E&G의 종가는 14,450원이며 주가가 한양 E&G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양 E&G의 종가는 14,450원이며 주가가 한양 E&G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한양 E&G는 거래량 38,440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56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13,225주, 키움증권에서 6,4804주, 하위증권에서 5,100주, 미래의세증권에서 3,006주, 대신에서 2,3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6,350주, 키움증권에서 6,028주, 한국증권에서 3,500도주, NH투자증권에서 3,300신한주, 미래의세증권에서 3,0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1,52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000일 흔한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한양 E&G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한양 E&G 래에서나